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초문가 오지훈입니다. 고1 그리고 고2 학생들을 위한 오지지구과학원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1 그리고 고2 학생들이 지구과학원을 공부한다. 크게 본다면 목적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과학원을 조금 발빠르게 공부해서 선행학습을 미리미리 해두겠다. 그런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지구과학원 내신시험을 치르는데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강좌를 어떻게 수강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원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었든 그리고 내신 대비가 되었든 지금 영상으로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수능 대비 커리큘럼은요? 아, 수능 대비 연간 커리큘럼은 제가 따로 수능 대비용으로 촬영해둔 게 있으니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고1, 고2를 위한 내신 대비 그리고 선행학습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1, 고2 학생들이라면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인사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저는 지구과학을 강의하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했었던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언니, 오빠,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등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했었고요. 저희들은 저와 같이 이제 공부했었던 그런 수험생들, 학생 여러분들을 저희들은 오즈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널리 지구과학을 전파하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워낙에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저도 정말 행복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게 여기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새로운 시즌을 또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또 달려나가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즈 패밀리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과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들 더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좋아요. 자, 일단 큰 틀을 먼저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지구과학 1을 선행하겠다. 그럼 이제 진짜 지구과학 1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고 선행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일단 착실하게 하겠다라고 해도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앞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고1과학을 공부할 때 지구과학 영역에 대한 일부 내용을 공부한 경험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구과학 1이란 교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는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학습을 해야 공부를 편안하게, 쉽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딱 봤더니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개인마다 역량이 다르고 배경 지식이 다르고 이미 기존에 공부했었던 그런 학습량 자체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맞고 누군가는 이 정도는 대충 됐으니 다음 단계부터 가는 게 맞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지구과학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과목이 어렵다, 재미없다, 뭔가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체로는 처음 시작해야 할 중요 포인트를 건너뛰고 띄엄띄엄 공부할 때 그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시겠죠? 처음 시작을 하는 시점이라면 한참 가봤더니 아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와서 또 가. 힘들잖아. 그치? 애초에 올바른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신 대비에 있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내신 대비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강의가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학교 수업입니다. 그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치? 학교 수업 문제를 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신 지구과학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만드시고 출제하고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강의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신 대비에 있어서 저의 강의는 아주 지극히 보충학습용으로 활용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수업을 대충 듣고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건 조금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쨌든 학교 수업 열심히 잘 들으시고 학교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걸 해놓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강의를 보충학습용으로 활용하셔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그게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1, 고1을 위한 지구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스텝 0이라고 명명합니다. 단계적 학습을 추구합니다. 왜? 한 번에 다 할 땐 조금 무거워요. 이게 공부할 게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깊이는 많이 깊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고 때로는 조금 깊게 파고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모든 내용들을 다 챙겨서 가져가기엔 조금 학습 부담이 가중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텝 0 먼저 기초 한번 다지고 지구과학 1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개념 학습으로 들어가는 게 단연간의 경험을 도달해 볼 땐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또 여러분들 아 선생님 저 임무는 제가 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공부했던 어? 그게 있지? 이것 좀 저한테는 좀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입문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걸 저는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거를 그냥 듣고 가는 거랑 건너뛰고 가는 거랑 본격적인 개념 학습이 시작될 때 학습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모르고 있다면 여기서 점검하고 가고 알고 가고 알고 있어도 또 한 번 내용들을 정리 한 번 하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한 번 해주시고 본격적인 스텝 1, 스텝 2로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우리들이 아직 좀 낯설잖아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요. 저를 처음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타내는 반응들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 대체로는 많이들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어쨌든 조금 낯설음이 있고 생소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낯설음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파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 그치? 그래서 입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추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그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좀 보다 보면 금방 또 이렇게 익숙해져요. 자,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스텝 1, 스텝 2로 이어집니다. 오즈 매직 개념 완성 강좌 그리고 매직 기출분석 강좌 요게 이제 잘 들으세요. 스텝 1이 현재 우리들이 배우는 지구과학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내용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텝 2는 뭐냐? 스텝 1의 기본 내용 중에 조금 공부할 때의 개념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요소 요소에 조금씩은 있어요. 대단원 별로 그런 것들은 스텝 2로 조금 따로 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텝 2의 어떤 내용을 딱 공부하려면 그거 하나만 딱 들어서는 공부가 안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꽤 많은 배경 지식과 꽤 여러 단계 학습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나 그 내용이 좀 매끄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스텝 2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오케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대단원이 구성되는데 각 대단원별로 스텝 2에 해당하는 몇몇 주제들을 대단원 말미에 스텝 2로 따로 빼두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권장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대단원별로 공부를 하시든 전범위의 학습을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시든 어쨌든 스텝 1에 대한 학습을 더 우선시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음 왜? 당장 수능 보는 거 아닌가? 그치? 일단 한 번 가볍게 선행학습을 하거나 또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강좌를 수강하는 거니까 스텝 1에 대한 걸 일단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1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스텝 2를 따라오는 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텝 2까지의 공부가 끝난다면 사실상 내신 대비에 있어서 일만의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정리를 다 했다라는 전제가 전제하에서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듣고 이거 갖고 왔대요. 내신 대비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내신 대비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최대한의 학습은 스텝 2까지예요. 됐지? 선행학습을 해도 스텝 2까지 선행학습을 일단 하셔도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 거의 대부분 다 공부했다라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기출은 뭐냐? 기출분석 강좌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고3 학생들이 6월달과 9월달 첫째 최초에 치르는 6월, 9월 평가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평가모의고사 평가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여기에 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의 종류를 구분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모의고사가 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의 문제 중 이거 조금 너무 좋고 학습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또 수록을 해두기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우리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내용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모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거기에 수록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개념 학습이 되어 있고 어떤 원리의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의 공부가 부족하면 문제를 못 푸는지 등을 저 기출분석 강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한 공부를 끝내고 나면 아 문제들이 이 단원 이 주제에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학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뭐 문제 뭐 많이 풀었다고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에 걸맞는 공부라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과 기출분석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병행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제안을 해드린다면 그냥 내신 대비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싶어. 그냥 한 템버 빨리 나는 지금 많이 이렇게 학습 부담이 조금 많은 시기가 아니니까 지구과학원을 조금 여유 있을 때 먼저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전범위 스텝원을 다 같이 끝내시고요. 오케이? 개념이든 기출이든 1단원 스텝원 개념은 끝내 그러면 그 개념 강좌에 같이 따라 붙는 기출분석 물론 강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업로드는 차근차근 같이 진행되거든요. 스텝원에 대한 기출분석 듣고 2단원 스텝원 듣고 2단원 기출분석 듣고 3단원 개념 스텝원 듣고 3단원 기출분석 스텝원 듣고 이런 식으로 스텝원에 대한 공부를 전범위 끝낸 다음에 스텝원 복습을 하고 스텝투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공부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한 분들이라면 스텝2에 소개한 내용들은 학교 수업 내용들인 걸 토대로 그 공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굳이 깊게 파고드는 공부를 안 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더 깊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텝원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요. 스텝2는 학교 수업을 토대로 스텝2의 학습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구과 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도 꽤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학대를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신 대비에 있어서 선행학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1학기에 대한 진도가 전체 범위의 절반 정도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전체 대단원 6개가 있으니까 1단원부터 3단원까지에 대한 스텝원을 일단 방학 때 먼저 끝내고 여름방학 때는 4단원부터 6단원까지에 대한 스텝원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 수업과 같이 스텝원 복습하고 스텝투를 따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방학 때 여력이 된다면 사실 수학 더 중요하지 국어도 더 중요하죠. 다른 중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학습의 우선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제쳐놓고 지구과학 공부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한데 여력이 되고 의지가 있고 역량이 된다면 일단 선행학습을 하실 때 내신 대비 선행학습을 하실 때 스텝원 수준에 대한 공부를 더 우선적으로 선행학습 하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스텝원과 스텝투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내신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는 일단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행이 됐든 내신 대비가 됐든 권장하는 건 일단 스텝투까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복수강 권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 번 듣고 끝내는 강좌 아니에요? 백과사전처럼 언제든지 궁금할 때 개념 기출분석 강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 발표해서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 또 듣잖아요? 정말 많은 게 들려요. 처음 들을 때랑 느낌 완전 달라요. 이거 분명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분량이 꽤 되기 때문에 일단 대단원별로 구분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한 내신 대비 시험 직전 벼락치기 강좌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시험 기간 그리고 시험 진도는 다 차이가 좀 있잖아요. 대단원별로 강좌를 구분해서 제공해 드리고요. 대단원별로 총정리 시험 대비를 위한 총정리 강좌를 제공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대단원을 요약 정리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문제 사실은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문제는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한 10년 전에는 그게 구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구분 없습니다. 단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주간시 서술형이나 단답형 문제가 때로는 출제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내신 대비 문제를 추가로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사실 기출분서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되어있다 하더라도 내신 대비 문제풀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족함이 없어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전제를 깔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총정리는 우리들이 같이 하든 여러분들 스스로 가든 어쨌든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가 선행학습을 하시든 아니면 수능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시든 아니면 내신 대비를 하시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오케이? 아 물론 수능 대비를 위한 선행학습을 한다면 시험 직전 벼락치기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와 이거 지구과학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어?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또 행복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텝 3 스텝 2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스텝 2의 한 단계 위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충 이런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한 개념을 다 알아. 그래도 문제의 출제 난이도가 높으면 자료를 해석하고 상황 판단을 할 때 꽤나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텝 4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수능 평강 기출 문제를 한 단계도 넘어가는 그런 저희들 연구실을 제작한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건 여기까지 출제됐어. 근데 질문 형식을 조금 바꾸거나 어? 자료를 조금 응용, 변형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어? 느낌상 완전 새로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뭐 문제 풀 때 써먹어야 하는 개념 원리는 별 차이가 없지만 어? 어?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어? 문제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연습하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스텝 3와 스텝 4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신 대비나 어? 수능 대비를 위한 선행학습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받은 상처를 상처를 지구과학으로 치유하고 싶은 그런 분들 가끔씩 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리고 다른 주요 과목이 되게 안정적인 상태일 때 조금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빠르게 뭔가를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텝 3, 스텝 4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스텝 0, 스텝 1, 스텝 2까지가 고1 그리고 고1을 위한 딱 권장드리는 수준의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신 대비는 여러분들 수능 대비랑 길게 본다면 다르진 않아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수능 대비 문제랑 내신 대비 문제랑 다르지 않아.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신 문제도 최근에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해서 학생들이 푸는 모의고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형태가 다르거나 질문 포인트가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고2 대상의 모의고사랑 고3 대상의 모의고사는 수준 차이가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고2가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들 구성되긴 한데 어쨌든 수능형 문제랑 내신형 문제랑 구분이 딱히 있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이 길게 본다면 수능 대비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공부했었던 경험, 기억들을 잘 간직한 채로 다음에 수능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가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습니까?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거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 우리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끝까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고의를 위한 선행 또는 내신 대비 연간 커리큘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강의 열심히 신규 강좌 열심히 제작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